안녕하세요. 엄마티비 이쁜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요일보 운동 수요일인데요. 수요일에 힘드니까 우리 앉아서 할 거예요. 앉아서 겨드랑이살 등살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팔 쭉 펴고 모으면서 반가워요. 쭉 펴고 모으면서 반가워요. 수요일 정도 되면 빼먹는 회원님들 있을 건데요. 오늘 이렇게 빠지지 않고 와주신 우리 회원님들 반가워요. 김쌤이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빼먹지 않고 운동한 만큼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쭉 펴졌다가 보시고요. 대반은 양손 붙이고 팔꿈치 모으면서 위로 올려줄게요. 하나, 쭉 올려서 둘, 셋, 넷, 겨드랑이살 제거뿐만 아니라 가슴 리프팅 효과도 있으니까 어렵습니다. 열심히 따라해 주시면 좋습니다. 천천히 쭉쭉 팔꿈치 모으면서 올려줄게요. 쭉 자, 모을 때 호흡, 호흡 자, 이번엔 양팔 앞으로 쭉 뻗으면서 등 스트레칭 했다가 당기면서 등 접어줄게요. 등 스트레칭 그대로 당기면서 접어주고 쭉 자, 이, 예, 하고 당기시면 돼요. 이, 예, 자, 쭉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 스트레칭 할 때 겨드랑이 사이에도 저격할 수 있고요. 우리 회원들 마지막에 이렇게 날개뼈 접어줌으로써 등살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동작은 그래, 결심했어요. 양팔 옆으로 쭉 대각선 뻗어주시고요. 제대로 몸쪽으로 당기면서 그래, 결심했어. 그래, 결심했어. 이번엔 김쌤 마오 정말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김쌤 월요일부터 금요일 운동 만들어졌으니까 끝까지 해내고 말 거야. 우리 다짐 한 번 여기서 다짐 한 번 한 번 더 다짐하고 갑니다. 좋아요. 그래, 결심했어. 금요일까지 해낼 거야. 쭉쭉 자, 이번엔 양팔 옆으로 쭉 펼쳐주시고요. 팔을 뒤쪽으로 가볍게 돌려줄게요. 쭉쭉 자, 이 동작은 어깨랑 팔에도, 어깨랑 팔에도 자극이 오실 거예요. 가볍게 쭉쭉 돌려주고요. 팔을 옆으로 최대한 멀리, 멀리 뻗은 상태에서 원을 그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오늘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회원들 화이팅. 쭉쭉 김쌤 오늘 어깨 운동하고 갔더니 지금 어깨가 진짜 타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 포기하지 말고 김쌤하고 같이. 자, 그냥 크게 간대요. 크게. 와, 김쌤 진짜 너무 아파요. 김쌤 오늘 어깨 운동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돌리기 말고 지금 너무 아파요. 근데 우리 회원들, 우리 회원들 포기하지 말라고. 김쌤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회원들도 포기하지 말고 김쌤하고 같이. 같이 끝까지 이 악무이고 한번 가볼게요. 쭉쭉 와, 진짜 너무 아픕니다. 지금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이번에는 우리 그대로 아래쪽에서 팔을 위로 올렸다가 내리면서 살 빠지게 해주세요. 살 빠지게 해주세요. 쭉쭉 위로 끌어 올려주세요. 팔을 쭉쭉 살 빠지게 해주세요. 귀엽게 애교 부린다는 느낌으로 살 빠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팔을 위아래로 부드럽게 움직여 주시면 돼요. 또 한번 어깨와 등, 등의 군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예뻐질 사람, 예뻐질 사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저염. 저염. 한 팔씩. 저염. 부드럽게 저염. 자, 이 팔뼈를 귀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저염. 저염. 자,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예쁜 사람 누구예요? 자, 저염. 쭉쭉. 좋아요. 자, 음식 어떻게 먹어야 돼요? 저염. 그렇죠. 여러분들 음식 식단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져요. 쭉쭉. 자, 어두워진 우리 회원님들의 표정을 살려줄 운동. 와구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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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팔을 접었다가 펴주면서. 와구와구. 와구와구. 그렇죠. 팔뚝살을 제거해주는 와구와구 동작이에요. 와구와구. 우리 회원들. 열심히 운동하고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맛있게 먹고 또 열심히 운동하면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기면서. 즐기면서 운동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식단을 줄여나가실 수 있습니다. 쭉쭉. 자, 이번엔 팅커벨 운동인데요. 팔을 그대로 쭉 받으면서. 짠. 짠. 그렇죠. 팔을 아래쪽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짠. 우리 회원들은 요정이야. 팅커벨. 짠. 좋아요. 짠. 짠. 좋아요. 부드럽게 펼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쭉쭉. 쭉쭉. 벌써 수요일까지 왔어요. 우리 회원들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래쪽에서 위로. 내 마음을 받아줘. 김쌤 마음 받아줘. 김쌤 마음 받아줘. 우리 회원들의 마음을 김쌤 받을게요. 아래쪽에서 위로 이렇게 팔을 올려주시면. 윗가슴. 쇄골 라인 쪽에 자극해서요. 쇄골이 좀 더 선명해 보이고 예뻐 보이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따라 해야 되겠죠. 쭉쭉. 밑에서 위로 쭉 모아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쭉쭉. 위에서 아래로. 푸트 앤스 업. 가슴 가운데 손 얹으시고. 푸트 앤스 업. 그렇죠. 푸트 앤스 업. 이렇게 하면 가슴 안쪽 아래쪽에 자극이 오는 게 느껴질 거에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쳐주시면 가슴 아래쪽 라인. 바깥쪽 겨드랑이 군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쭉쭉. 좋아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푸트 앤스 업. 푸트 앤스 업. 힙합의 전사 쪽으로 푸트 앤스 업. 반대쪽 갑니다. 자 민망해 하지 말고 김쌤이 제일 민망하겠죠. 우리 같이 하고 있으니까 민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열심히. 오늘 하루 또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는 겁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요. 그 노력들이 쌓여서 우리 애들한테 분명히 좋은 결과 가져다 준다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김쌤은 누구보다 우리 회원님을 응원하고 우리 회원님이 성공해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댓글 후기 보면 많이많이들 성공 후기 남겨주시는데 우리 다른 회원님들 도전하고 있는 회원님들도 파이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팔 90도 그리고 가운데로 플라이 모아줄게요. 플라이. 가슴 전반적인 라인과 더드라인 사이 제거하는데 정말 정말 좋은 플라이 동작. 열심히 해야 되겠죠. 우리 회원들 와예화 열심히 했으니까 김쌤이 수요일은 정말 쉽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프로그램을 짠 거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해주시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거의 다 와가요. 양팔 앞으로 빠르면서 푸시. 푸시. 쭉쭉. 조금만 속도 높여서 가볼게요. 앞으로 양손 쭉쭉 밀어주시면 돼요. 앞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벽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쭉쭉. 쭉쭉. 좋아요. 너무 잘한다 우리 회원들. 진짜 최고야 최고. 쭉쭉 밀어주세요. 밑에 호흡 후 뱉어주시고. 그대로 여기서 손을 대면서 팔 원 그릴게요. 손을 대면서 팔 원 그릴게요. 앞으로 들어 올렸다가 옆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갔다가 위로 가고 옆으로 내려오고. 그렇죠.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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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가슴 쪼아준 상태에서 다시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요. 좋습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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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이번에는 팔 그대로 뒤로 당겼다가 쭉 뻗어주시고. 자 이번에는 반대 손 당겼다가 뻗어주시고.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 당겼다가 뻗어주고. 반대쪽. 좋아요. 쭉쭉. 갑니다. 짠. 쭉쭉. 짠. 잘하고 있어요. 다 왔어요. 우연님. 최고. 상체 스트레칭 갈 건데요. 양손 깍지 키시고 손머리 위로 쭉 뻗어줄게요. 내 몸통 상체가 최대한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위로 쭉 뻗으면서 호흡을 후 뱉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손 왼쪽으로 쭉 뻗으면서 오른쪽 한번 스트레칭 해주세요. 상체 스트레칭 집중적으로 들어갈게요. 설치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호흡 유지해 주시고요. 호흡 들이마시다가 반대쪽 넘어갑니다. 바로 리쁜이였는데 오늘 너무너무 잘 따셨고요. 거의 10분 가량의 운동 시간 동안요. 앉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79 칼로리나 태웠어요. 여러분들 오늘 상체 전반적으로 다 태우고 특히 겨드랑이와 금살 집중적으로 하고 중간에 어깨나 팔뚝살 운동 잠깐 나오는데요. 월과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수요일 가볍게 앉아서 운동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몸 구석구석 있는 군살들을 자극해 줌으로써 좀 더 예쁜 몸을 만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수요일 충전한 만큼 내일 목요일에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요일볼 운동 수요일까지 너무너무 잘 따라 하셨고요. 우리는 목요일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